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 눈으로 수치를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오늘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비상입니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은 매우 나쁜 단계에 예상되고요. 그 밖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나쁜 단계를 보이다가 오전에는 매우 나쁜 단계까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쪽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주의보와 함께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수치 보시면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수치가 134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쁜 단계 보이고 있고요. 인천 132, 세종은 107마이크로그램까지 수치가 올라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밤까지 미세먼지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전국을 이렇게 가득 뒤덮겠고요. 설상가상으로 밤이 되면 더 심해지겠습니다. 내일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미세먼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